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번영의 능력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입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벌써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형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형통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형통해야 해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본문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강구하노라 우리가 말씀 벌써 읽었는데요 이 성경은 바로 요한이 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세 개의 편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세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요한이 누구죠 요한은 교회의 장로예요 요한은 교회의 장로예요 요한은 교회의 장로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가이오에게 보내고 있어요 요한은 장로예요 요한은 장로예요 요한은 장로예요 그리고 이 가이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형통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장로인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정말 건강하기를 바란다 바로 이 형통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형통의 능력을 풀어내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이렇게 가슴을 칠 거예요 and say with me my time has come say it again my time has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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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prosper 나는 형통할 것이다 I will prosper 나는 형통할 것이다 I will prosper I will be in good health 나는 좋은 건강을 갖게 될 것이다 I will be in good health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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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is is what okay John, the other other John telling the church 이 장로인 요한은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is telling chaos 가이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chaos 가이오야 I wish you prosper 나는 네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가치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but you need the power 그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now you already got the power 우리는 그 권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which is the holy ghost 성경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which is the holy spirit 성경님이 우리 함께 있어요 now third John 그러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this is a common scripture for everybody 그리고 모든 이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I have study and study to understand what he's saying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I sat down and pondered on the scriptures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쏘았어요 I asked myself what is Edda John saying 그러면 이 장로인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I pondered every day 저는 이것을 매일매일 봤어요 now I understand very well 저는 이제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하게 됐어요 that I've got the holy ghost 왜냐하면 내 안에 성경님이 계시기 때문에 so I can prosper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I can be in good health 나는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I can prosper 나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I can be in good health 나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I can prosper 나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and be in good health 나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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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can see that 에더 전 여기서 장로 요한을 봐요 is speaking to the leader called Gaios 교회의 리더인 지도자인 Gaios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He's speaking to Gaios Gaios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and he's telling Ga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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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peaking to you now Ga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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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an Eda has many wisdom Ga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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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63 63 Gaios Gaios 63 Gaios Gaios 63 Ga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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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 요한은 네가 범사에 잘 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형통하길 원한다 그런데 형통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잘 봐야 할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영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육이라고 하는 집에 살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예요 영, soul, body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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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혼이 형통해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형통하다는 것은 야다오예요 그래서 이 형통한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형통을 얘기해요 형통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형통한다는 것이에요 형통한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네가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과 내가 잘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but it is conditional 이것은 조건적이에요 how much you prosper in your soul 내가 나의 혼이 얼마나 형통하냐에 따라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the problem now is your soul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려고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혼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your spirit has no problem 우리의 영에는 문제가 없어요 but your soul has the problem 우리 혼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your soul has the problem 나의 혼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your spirit is okay 우리의 영은 괜찮아요 your spirit is with God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but your soul is on the earth 그러나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so we are going to deal with the soul 그래서 우리는 이 혼에 대해서 깊게 다루어야만 해요 okay so now what is your soul 그러면 이 혼이 무엇입니까 what is in your soul 그러면 이 혼이 무엇입니까 because the prosperity of your soul will determine the prosperity of your life 그래서 혼이 잘 돼야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잘 풀리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and so where you are now in life is a measure of how much you have prospered in your soul 그래서 나의 혼이 얼마나 잘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측정되는 것만큼 내가 잘되는 것이 측정된다는 것이에요 삶에서 장되는 것이 and the question is what is your soul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혼이 무엇입니까 we are going to be asking today what is your soul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혼이 무엇입니까 you've got your spirit already no problem 우리 안에 성, 영이 계세요 영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but is this soul right now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혼을 가지고 있어요 so we want to know what is in the soul 그래서 우리는 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okay quickly let's go to first Thessalonians 1st Thessalonians 5.23 1st Thessalonians 5.23 1st Thessalonians 5.23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now your whole spirit your soul and your body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that means your spirit is not your soul your spirit is not your soul 그래서 나의 영은 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영은 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영은 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영과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니에요 so your spirit is different from your soul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하고도 다르고 몸하고도 전혀 다른 것이에요 it's different from your body 몸하고 전혀 달라요 but they all work together 그러나 그들이 함께 일해요 the soul needs the leg to walk 이렇게 우리의 혼이 걷기를 원하면 the spirit speaks to the soul 이 영이 혼을 통해서 이렇게 혼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and the soul speaks to the body 그러면 이 혼이 이 몸에다가 얘기를 해요 move 움직이는 거예요 move 움직이는 거예요 move 움직이는 거예요 the soul is talking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요 because the spirit gives power to the soul 그래서 영이 혼에게 움직이라는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다 so number one your spirit is important 첫 번째 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it has no problem no problem is okay very okay 아주 okay but the soul 그런데 혼이 문제 and now what is your spirit 영이 뭐예요 your spirit is a part of you 이 영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 의 한 부분 입니다 immediately you say Jesus Christ is Lord your spirit changed to the nature of Jesus 그래서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immediately you receive the spirit 그때 우리가 영을 받게 돼요 it changes you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우리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it means you are not born again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you are born of the spirit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you are bor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you are born of the spirit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now if someone dies the spirit goes to meet the maker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it is not the soul 그것은 혼이 아니에요 the soul goes around 그런데 이 혼은 이렇게 돌아다녀요 the soul goes around 혼은 이렇게 돌아다녀요 but the spirit goes to God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께로 가요 but the soul goes everywhere 이 혼은 어디든 가요 but the spirit goes to God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요 okay because God is his spirit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God is not his soul 하나님은 혼이 아니세요 it is h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세요 so when you worship God you worship God in the spirit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all right so when you pray you pray in the spirit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okay so if you sing you sing in the spirit if you sing you sing in the spirit 우리가 if you sing 찬양하는 것은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everything you do is in the spirit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okay because God is his spirit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God is not his soul 하나님은 혼이 아니세요 so once you are worshiping God worship God in the spirit 어떻게 주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에요 first is in the spirit 첫 번째 영에 속한 것이다 number two the soul 그 두 번째 그리고 혼에 속한 것 and number three the body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에 속한 거예요 the spirit 첫 번째는 영이에요 from God 하나님에게 is in you 하나님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now your soul 그러면 우리의 혼이요 agree together 그것에 동의하게 돼요 and your body 그러면 그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start moving 움직이기 시작해요 start moving 움직이기 시작해요 start moving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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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혼에 형통이 달려있다 영 자체는 아무런 문제 but the soul has problems the soul has many things to think about because of the challenges the spirit is born again but what about the soul 그런데 혼은 어떤가요 the soul must agree with the spirit 이 혼은 영에 동의해야 돼요 or there's going to be fighting 그래서 이 혼은 영과 싸워요 the soul will not agree with the spirit 이 혼이 영에 자꾸 동의하지 않아요 the spirit will speak to the soul so we said no 영이 아 너 이거 해 그러면은 혼이 나 싫어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o there's going to be fighting 영과 혼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because the soul is not yet born again 왜냐하면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이 반드시 영에게 동의가 되어야만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이슈를 다룰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영은 문제가 없고 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것은 영으로부터 영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once you dance you dance in the spirit 우리가 춤을 추는 것도 영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now you see okay now you see David he came back from the victory bringing back the ark of God 이 다윗이요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원약계를 들고 올 때요 the ark of God is called 이카벗 이카벗 원래 이 언약계를 빼앗길 때 이카벗이라고 했어요 which is the glory the glory yes yes 이카벗 means the glory yes yes 이카벗 is glory 그래서 이카벗 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얘기해요 so David brought the ark he was very happy he was dancing he was happy he was happy vitri came back vitri came back vitri came back and David was dancing in the spirit you know his clothes fell off 그래서 옷이 벗겨졌어요 he doesn't mind 신경 쓰지 않았어요 now what that means is that once you are dancing don't worry of anything David David was dancing David was having victory because 이카벗 came back the glory came back it came back to Israel David was dancing he was dancing in the spirit he was dancing in the spirit and his clothes fell off fell off down and the wife the wife look at David the wife look at David look at David look at David you know he's thinking that David is crazy but David look at her from today no more babies because dancing in the spirit is very good you can't prophesy why dancing God loves dancing in the spirit anything you say God will take it if you say blessing God will say okay if you get angry against anybody God will say okay so that is why it's good to always celebrate God celebrate the Holy Ghost celebration of the spirit worship God in the truth and the spirit very good okay first is the spirit because God is a spirit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not a soul 하나님은 혼이 아니시다 God has no body 하나님은 몸이 아니시다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nobody 몸을 안 가지셨어요 no soul 혼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세요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you and we we are spirit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영이에요 because we are born again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we are born again 우리는 거듭났어요 first we are spirit 첫 번째 우리는 영이에요 number two we become a soul 두 번째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we live in the body 그리고 우리는 몸에 살고 있어요 soul, spirit, body 그리고 영, 혼, 육이 있죠 they are one 첫 번째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세계가 하나가 돼요 they must agree together 그 영혼 몸이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they must work together 무엇인가 하려면 이 영혼 육이 함께 동의해야 돼요 they must discuss together 이 영혼 육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but the problem today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the spirit is there the spirit is in you 영은 우리 안에 있는데 but the soul is fighting the spirit 이 혼은 자꾸 나와 싸워요 that's the problem 그게 문제예요 that's the problem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if you can agree with the spirit 왜 혼이 영과 동의하지 않아요 everything we walk fine 모든 것이 다 좋은데 you speak according to what the Lord is saying to your soul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혼이 따라가야만 하는 것인데 let's go to 1st John 4.17 1st John 1st John 4.17 4장 요한 1서 4장 17절 1st John 1st John 4.17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로써 요한 1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요한이에요 잊지 마세요 요한은 장로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 교회를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복이다 하나님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를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한 1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2서에도 3서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이 교회의 장로라는 사실이에요 장로는 모든 사람에게 건면하는 자예요 조언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지혜를 가졌어요 they speak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예요 they watch is the church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예요 if it's not right they come and speak 그 안에 있는 영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the elders are second to pastors first is the pastor second is the elder 첫 번째는 목사고 그 다음에는 장로죠 because elder and pastor work together 그리고 장로와 목사는 같이 일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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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로인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너의 영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의 혼은 구원받지 않았다 그리고 너의 몸은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몸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혀서 휴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몸이 내 몸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몸이 구원받았을 때는 휴거된다 할렐루야 휴거 뭔지 아시죠 내 몸을 하나님께 하늘로 데려가셔버리는 거예요 so it means your spirit is like Jesus Christ 나의 영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your spirit is as righteous as Jesus Christ 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똑같아요 now it means when you are born again you become righteous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겨요 the nature of God was imparted in you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the nature of holiness is imparted in you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갑자기 생겨버리는 거예요 that is the nature of God once you are born again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the nature is impacted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and that is why we have impartation impartation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서 impartation 되는 것이 거듭납니다 impa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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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이 천이라는 것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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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and so righteousness means standing with God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서는 것이에요 it means God taught Abraham walk before me 나와 함께 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that is righteousness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that is what it called righteousness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it means it means standing with God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that's why it says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예요 it means partner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you agre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because the nature is not in you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you now receive the lif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본성을 가졌다 which is called zoe zoe life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 아래는 zoe 생명이 들어 있어요 that is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th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 if you cut the body if you cut your body 우리가 몸을 이렇게 찢으면요 you will see blood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오지요 if you cut God's body what will you see 뭘 볼 수 있어요 zoe zoe will come out if you cut God's body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자르면 피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몸 하나님을 자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생명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you will see zoe life zoe life 그것이 조e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을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쵸 피가 생명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찌르면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God has no blood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His life is zoe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요 zoe가 있어요 하나님은 조회가 있어요 that is the life you have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 that is the life we have 우리는 생명을 가졌어요 zoe life 조회 생명 가졌어요 zoe life 조회 생명 가졌어요 the very life of God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which is called in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in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in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because the holy ghost resides in your body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the holy ghost stay in your body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거하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and transfer the nature of God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것이 영생이에요 into your bones into your your body into your heart into your system you now begin to enjoy the life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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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e holy spirit now resides in our in our life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you take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that is why it's called impartation the nature of God the soul life of God into your body into your bones into your marrow into every part of your body you now live the life of Go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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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the life of Go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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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now let's go to Ephesians Ephesians 3 verse 20 Ephesians 3 20 Ephesians 3 verse 20 Ephesians 3 verse 20 Now there is power walking in you what power is that the spirit of God I have that spirit you have that spirit now say with me say with me I have that spirit it is in me it is in me I have that spirit the spirit of God it is in me is working in me I have the nature of God is in me is in me is in me sickness cannot stay there I command sickness to come out sickness come out sickness come out sickness come out sickness com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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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기적이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운행해요 그 권능이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이 마리아는 기적을 받았어요 사라 하시죠 사라 이 기적의 권능을 받았어요 욥도 이 기적의 권능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기적의 권능을 받았어요 한나도 기적의 권능을 받았어요 야베스도 기적의 권능을 받았어요 지금 당신이 기적의 권능을 받을 차례 지금 기적의 권능을 받아라 receive miracle power now 지금 기적의 권능을 받아라 기적의 권능을 받아라 기적의 권능을 받아라 할ping 할렐루야 Philippines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의 권능이에요 기적의 권능은 진짜예요 이 기적의 권능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사세요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에페소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9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18절 1장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배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이 권능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이 에페소서 1장 18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 눈이에요 영 안 제가 보고 있는 육적인 눈이 아니고 내가 지금 저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보이는 눈이 아닌 영에 있는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실체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오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것 뒤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함 안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인 아프리카에 계시고요 유럽 유럽에도 계시고요 아메리카에 계시고요 아메리카에 코리아 코리아에도 있고요 even in North Korea 북한에도 있고요 God is there God is in North Korea God is in South Korea God is in Australia 하나님은 호주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뉴질랜드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유럽에도 계시죠 하나님은 중동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which is large, big 너무 크고 커요 once your eyes are open your spiritual eyes not the physical eye there is another eye another eye another eye it is spiritual if it's open it will give light to the physical then you say okay I understand now 우리가 IC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now power means 두나미스 power yes, 두나미스 예, 이 권능은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the miracle power, it means energy 이것은 에너지아라고 하는 권능을, 능력을 얘기해요 it means the energy of God 그것은 하나님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and the muscular you know muscular the muscle the muscle of God 이렇게 근육이 있죠 하나님의 근육이 있어요 it means the kratos kratos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하나님의 근육이 있어요 so God is wonderful 하나님은 놀라운 기묘자예요 God is a miracle power 하나님은 기적의 창조자예요 you are carrying God you are carrying God everywhere you go you are carrying miracles you are carrying God because God is big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God is large 하나님은 너무 넓으시기 때문에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as you go you carry God 내가 갈 때 하나님도 같이 가신다 because you have the miracle power 하나님이 내 안에 기적이 있어요 miracl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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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and the question is why are we not experiencing all this why 그러면 왜 질문이 있는데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because there is a block blocking your spiritual antenna there is a block in your soul your spirit is trying to speak to your soul 이 영은 나에게 영이 들어와서 혼에게 막 얘기하는데 but there is a block 그 혼이 그것을 막고 있어요 your soul cannot open up 그래서 이렇게 막 열려고 영은 그것을 혼을 열려고 막 그래요 that is why there is a problem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your spirit has no problem 영은 문제가 없는데요 how do we know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let's go to 2nd Corinthians 5.17 자 고린도 후서 볼게요 2nd Corinthians 5.17 고린도 후서 5.17 5.17 고린도 후서 공독하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지금 therefore if any man 만약에 누구든지 b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다 all things are passed away 모든 것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되었다 so they are experiencing all these because they are not new they are not new they are experiencing block because they are not new creature their soul is not born again 왜냐하면 영은 거듭났지만 혼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their soul does not pick the spiritual antenna from the spirit 이 혼이 영적인 안테나와 같은 안테나를 가져야 돼요 but all these are not happening in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s free 그렇게 되면 이 영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yes but your soul is not free 영은 아주 자유로운데 혼은 자유롭지 않아요 now let's talk about the soul 제가 이 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your soul means your mind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라는 것은 사고 방식이에요 it means your logic 어떠한 논리예요 no we want to talk about the soul right now okay listen very well 제가 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잘 들어보세요 this is the problem not the problem your soul is your mind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예요 it talks about the logic 그것은 논리 체계로 되어 있어요 혼은 your soul is your emotion 이 혼에는 감정이 있어요 which is your feeling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that is where the problem is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your will 그리고 혼에는 의지가 있어요 which is your decision 그리고 혼에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your soul is your imagination 그리고 이 혼에는 어떤 것을 상상하는 상상력들이 있어요 your imagination 어떤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the picture you see picture 그래서 어떤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that is your soul 그것은 혼에 속한 거예요 you are seeing picture of evil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의 그림을 볼 수도 있어요 and you are afraid 그러면 우리가 들려와요 that is the mind that is the soul 그게 혼이에요 your soul talks about your memory 그래서 혼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it means your capacity to remember yes your capacity your capacity to remember 그래서 기억하는 이런 저장 공간이에요 and your soul must speak good things 그래서 혼은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so 에더 존 says prosper even as your soul prosper 그래서 장로 요한이 얘기하기를 너의 혼이 형통한 것 같이 잘되는 것 같이 혼이 잘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your soul is the control center of your life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컨트롤하는 컨트롤 센터예요 when your soul is hurt wounded it opens the door to enemies 그래서 이 혼이 이 대적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the door of your soul open when you are angry 우리가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면요 화가 나요 the soul open when you are discouraged 우리가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면 혼에서 낙담이 생겨요 when you have depression your soul open 만약에 대적에게 우리의 혼의 문을 열어주면 우리 안에 우울이 들어와요 and enemy start coming 그래서 이 혼은 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but the spirit but the spirit has no problem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문제가 없어요 but the problem is the soul 왜냐하면 문제는 어디에 생기냐 혼에 생기기 때문에 the soul is the problem 그래서 이 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which is the mind control 그래서 이 우리의 타고체계를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로마서 7장 20절 로마서 7장 20절 로마서 7장 20절 로마서 7장 20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sin s-i-n sin 죄 s-i-n 죄 once you commit sin the door opens 만약에 죄를 지면요 그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once you are angry the door opens 우리가 화를 내면요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once you fight the doors open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요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once you quarrel the doors open 우리가 막 사투면요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and the devil comes in 그때 사단이 들어와요 the devil comes in the devil comes in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고 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냐 이 혼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에는 문제가 없어요 영은 문제가 없어요 영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오늘이 오늘이에요 내일이 오늘이에요 내일도 오늘이에요 내일이 오늘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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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혼에 대한 잘못된 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사고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죄예요 죄 내 혼 내 사고 체계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 형통하게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우면 형통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사단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즉시 회개해야 돼요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의 안테나가 이렇게 딱 세워져요 그러면 영의 안테나에서부터 혼에게 명령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사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단에게 다가가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를 만지지 마세요 사단에 속한 것을 어떤 것도 만지지 마세요 사단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하세요 권능을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하세요 나는 너의 권능을 원치 않는다 만약에 그의 권능을 취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우리의 혼을 계속 공격해요 우리의 혼을 공격해요 우리의 혼을 공격해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 섬겼다가 내일은 사탄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렇게 같이 발을 딛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넣어 놔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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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우리가 사탄을 건드리면요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건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건드렸어요 사탄의 spur에서 says I don't need it 난 네가 필요하지 않아 I don't need it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대부분 say come on look at everything 사탄에게 잘 봐 이거 봐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 look at everything 내가 이거 봐봐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 look at money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봐봐 돈이 여기 있어 look at mansion look at beautiful things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네 것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필요하지 않아 사탄은 포기해버렸어요 사탄은 포기해버렸어요 내 뒤로 물러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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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need it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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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e soul is the problem the soul is the problem 문제를 가져오는 부분은 혼에 있어요 once you attack the devil 우리가 만약에 사탄을 공격하면 use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탄은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권능을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볼 텐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I want you to open to La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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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verse 7 Lamentation 5, verse 7 Lamentation 5, verse 7 Now the problem now is our ancestors Our fathers have sinned and they are no more Our fathers They have some ancestral gods They worship idols And it's affecting the children And it's affecting the children It's affecting you It's affecting us It's affecting us Our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Our four four fathers Long time ago Our four four fathers Long time ago They have some idol worship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generation Now they are gone And we are suffering We are suffering our four fathers 아버지의 죄들 때문에 자녀 세대들이 고통을 담당해야 된다 But tonight There's power within you Your spiritual eyes is open now Your spiritual eyes is already open 영웅의 눈은 이미 떠져 있어요 Now you know who you are now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 are now a new creature 나는 새로운 피셔물이다 All things are passed away 이전 것들은 지나갔다 All things become new 모든 것은 새롭게 되었다 새로워졌다 Don't be afraid anymore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Because fear is of the mind 두렵게 하는 것은 내 사고책에 있는 것이에요 혼에 Because fear is of the soul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혼에 있는 것이에요 Your emotions 내 감정에 있는 것이에요 Your feeling 내 느낌에 있는 거예요 Your imagination 내 상상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You are sleeping You are thinking a picture 우리가 잠잘 때 어떤 그림들을 봐요 A picture of evil 그런데 많은 부분이 악한 것들에게 노출이 돼 있어요 And you wake up 우리가 일어났을 때 And you start to be afraid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해요 It's why your emotion Your imagination So the soul is the problem 이 혼이 문제를 약이 시켜요 The soul travels 이 혼은 이렇게 막 여행해요 The spirit is free 그러나 영은 자유예요 So Eda John Spoke To Gaios 장로 Yohan은 카이오에게 말하고 있어요 He said I wish above all things 나는 네가 형통하길 원한다 That you prosper 네가 형통하게 원한다 And be in good health 건강하길 원한다 Even as your soul prosper 너의 영 너의 혼이 형통한 것처럼 Say with me I'm going to prosper 나는 형통할 것이다 Speak it I'm going to prosper 지금 따라서 크게 하세요 나는 형통할 것이다 I'm going to prosper 나는 형통할 것이다 My health will prosper My health will prosper 나의 건강은 형통할 것이다 My health will prosper 나의 건강은 형통할 것이다 I will prosper I will prosper in my soul 나의 혼은 형통할 것이다 No more imagination 더 이상 상상하지 마세요 No more sin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No more sin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No more sin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I'm going to prosper 나는 형통할 것이다 I'm going to prosper 나는 형통할 것이다 Because the power of God is in me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I have the miracle power 나는 기적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The miracle power 나는 기적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의 권능은 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That is how to release The power to prosper 어떻게 형통의 권능을 풀어낼 수 있어요 You've gotten a new spirit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았어요 The old is gone 모든 것들 옛날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You are not born again 우리는 거듭났어요 Not of your father Not of your mother 엄마, 아빠로부터 낳은 것이 아니에요 But of God So we are not a spiritual Israelite We are born in the spirit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So do not be afraid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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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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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어떻게 형통하는 권능을 풀어내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미 가졌어요 번영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영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건 혼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타고책의 마인드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혼이라고 했을 때 잠깐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말에 없는 단어예요 마인드가 뭐냐면 우리는 혼을 지식 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인드는 세 개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센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 한눈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감정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것은 한 번에 내가 그것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을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된다고 하냐면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이 마인드는 그래서 사고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체계 그래서 이 잘못된 사고체계를 내가 바꾸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흘러들어오는 문을 닫는다 그래서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바꿔야 하나님의 영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사고체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and at night you can't sleep you try to sleep but sleep will not come sometimes you take you take drug maybe medicine to sleep to sleep you will wake up and every day you take medicine every day every day to sleep 자기 위해서 no you have to change your mindset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꿔야 돼요 if you can change it, it's open 그래서 우리 사고체계가 변화가 되면 and the spirit will be speaking to the soul and the soul and the spirit agree together 그리고 혼과 영이 같이 동의가 돼서 하나가 돼요 all right? because that is why anytime you are sick 왜 우리가 아파요? now, okay, for example let me, okay, I'm coming let me sit now, for example you know, you sit down now, we sit down and you are sick your soul will be telling you oh, sick sometimes you speak Korean you know, the soul will be speaking not the spirit your soul will be telling you oh, so much pain oh, you have disease you will be speaking to your mind you know, sometimes you say oh,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oh,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I'm going to die and the soul agree together with the spirit 혼과 영이 이렇게 동의를 해요 you get up you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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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not dying I'm not dying I am not dying I am not dying I am not dying you sickness stop today you disease 이 질병아 내가 저주한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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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the soul agree with the spirit 혼과 영이 동의하면 then he agree with the body 우리의 몸이 순종하게 시작해요 and the body get up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the pain 이 통증은 disappear because you are concentrating on the spirit now 왜냐하면 우리가 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no more the soul 이 혼이 아니에요 the spirit 영에 속해 있어요 it's not a control 이 영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you not speak to the soul 이 혼에 얘기해요 and to the body 이 혼이 이 몸에다 얘기해요 and the body start moving 모든 것이 영의 통제 안에서 움직여요 move 움직여요 move 움직여요 move move 움직여요 move 움직여요 move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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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the spirit and the soul and the body 영혼 육이 있어요 the spirit, the soul, the body 영혼 육 they must agree together 그들은 서로 영과 혼이 서로 동의해야 돼요 you will prosper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에요 cancer cannot stay there 암이 우리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cancer 암 we go 떠나 disease 질병 go 떠나 go 떠나 go 떠나 떠나 go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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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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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프리 지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해피 해피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피스풀 피스풀 어떠한 느낌이 들어요? 조이 어떠한 느낌이 들어요? 조이 어떠한 느낌이 들어요?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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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Pastor? Everything is done How do you feel? Hallelujah Gloria How do you feel? Very good And evangelist, how do you feel? Joy Pastor, how do you feel? Don't be afraid So everybody feel good, right? Everybody Okay, let me ask Pastor Moses Pastor Moses, how do you feel? Good Good How are you done? Yes, then ask me How do you feel? Oh, I fee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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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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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복을 받았죠 오늘 지금 멈출거에요 내일 또 시작할거에요 2pm 오려고 노력해요 오시려고 노력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들이랑 같이 오세요 come with your son your son bring your son so tomorrow don't forget it's very good you know it's 2pm 2pm yes and you try to come you know try yes so okay come with your family yeah please come with your family I want to see your wife okay oh my god okay today you were sitting back right ah she's in war I don't you know sometimes when I see you I don't remember again yes because when I because I meet people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I meet different people every time so let me ask you tomorrow you try to come come with your daughter your daughter let's come let's come come tomorrow come tomorrow okay because tomorrow is Saturday Saturday yes it's free and it's holiday right holiday okay no work tomorrow it's a weekend so let's come so let's come okay let's come okay 모든 게 다 나갔어요 I am complete So right now we are going to pray for you all Then we close for today, okay? Then we are going to pray for the offering Then after praying, then we come back here And we do impartation We finish, we can go home, okay? And we are going to pray for the offer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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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